손 Johan 똘똘 отд leave 우리 언제 나왔어? 아까 prediction 우리 언제 나왔죠? 우리 이거 먹을까 오랜만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흐핳 hue call 도리 발 사이즈 보자 도리 발 사이즈가 이 정도 좀 더 됩니다 거위면 12cm 12cm 대략적으로 10cm쯤 되네 10cm 10cm 약 5cm 뒷발은 10cm 뒷발 10cm 3cm 도리 5cm 도리 맛있게 먹고 있죠 도리 갈수록 귀여워져요 도리 아이고 소리 다 먹었네 오 씨로 들어갔어? 소리야 이제 씨로 들어간거야? 소리 소리야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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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토리야 토리야 오빠가 몸끼리만 좀 세고 갈게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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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우 어이구 어이구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하는 거야 등 안 등은 못하니까 소리가 박바닥에 하는구나 소파 바닥에 아 알겠다 우리 토리 똑똑하네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시원해